신규 유닛 그랜델 4코스트 스나이퍼 메카닉이고 지상공격 지상이동 기본공격 적을 인식하면 박렬상태에 진입한다 대상에게 레일건을 발사한다 적이 근접하면 다리로 넉백 공격을 가한다 박렬상태는 또 뭘까? 패시브 레이저 불렛 특수기 시전 후 3초 동안 기본공격이 강화된다 최대 1회 레이저로 궤적상의 적을 타격해 베리어를 50% 역류시키고 12초간 베리어 무효상태로 만든다 이후 타격수능 2 공격속도가 12% 증가하고 베리어 역류가 75% 증가 나유빈 느낌 나네요 특수기 VLS 방렬상태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상과 주변에 광역 피해를 입힌다 쿨타임은 25초고 유타격수는 3 대화력 사족 보행병기 영구적으로 특수기 이하의 경직 면역 잠깐만 에스타크는 그럼 뭐가 되죠? 그리고 체력은 무려 35%나 증가하네요 이론상 좋아보이긴 해요 그러게 슈발리의 상대로도 나쁘지 않을지도 베리어도 뭐 없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